조리를 위한 재료 준비 채소를 깨끗하게 다듬는 방법과 씻기, 썰기 방법을 알아 봅시다. 채소를 깨끗하게 다듬는 방법입니다. 파는 파의 뿌리와 마른 부분을 자릅니다. 시금치는 뿌리를 자르고 떡잎이나 마른 잎을 땁니다. 무는 꼬리와 머리 부분을 자르고 잔뿌리를 뗀 후 껍질을 벗깁니다. 마늘은 물에 약간 불려 머리 부분을 자르고 껍질을 벗깁니다. 콩나물은 머리의 껍질을 벗긴 후 용도에 따라 뿌리와 머리를 뗍니다. 채소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입니다. 볼이나 양푼에 채소를 담고 물을 붓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 3, 4회 씻습니다. 씻은 후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뺍니다. 채소를 써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 봅시다. 통썰기는 무, 호박 등의 채소를 통째 둥글게 써는 방법입니다. 깍둑썰기는 통썰기를 한 다음 가로와 세로로 등분하여 잘라 네모 모양으로 써는 방법입니다. 칫썰기는 통썰기를 얇게 한 다음 가지런히 놓고 다시 가늘게 써는 방법입니다. 송송썰기는 고추나 파와 같이 재료의 크기가 작은 것을 얇고 가늘게 써는 방법입니다. 채소를 썰기에는 칼을 조심히 다루고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합니다. 지 respects 나연게 넣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